네,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참 투자심리를 꽁꽁 오라붙게 만든 지금 오늘 시장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리오프닝 수혜를 받으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쪽도 상승 탄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역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콜마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재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지수 하락과 함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러한 성장주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그러한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섹터의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덩달아서 지수 하락과 함께 지금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리오프닝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한국컬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꾸준하게 최근에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펀더메탈의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역시나 지금 시장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컬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ODM 회사이자 또한 이제 숙취해소제로 대표적인 숙취해소제인 컨디션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리오프닝 거리 두기의 완화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다소 화장품 쪽에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2주 뒤면 벗을 가능성도 외부 야외에서 벗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화장품은 ODM 쪽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숙취해소제 관련해서는 컨디션이라든지 헛개수로 대표되는 그런 음료를 이 회사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향후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또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다 보면 재차 매출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화장품 수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분기부터 일단 시장의 컨설턴트를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이익이 큰 폭으로 역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차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러한 이익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전 부분에서 지금 본격적인 리오프닝과 함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시장 이슈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에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종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매매 전략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장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가가 한 일주일 동안에 지금 4만 원대 초반에서 4만 원대 중후반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은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4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주가 상승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4만 원대 초중반 정도가 거의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평준 단가라고 한다면 4만 원대 중반에서는 지지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는 4만 5천 원대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지난해 5, 6월만 하더라도 한국평양 주가가 6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수준을 충분히 좀 올해 실적 터널아운드와 함께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중기적으로 6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라인은 4만 천 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61입형선과 120입형선, 중기입형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지금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 한 4만 원대 초반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 4만 천 원대가 좀 단단한 지지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손절라인은 4만 천 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이 정책 수혜주로 또는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한 3거래일제 좀 빠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수혜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또 공급 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섹터가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선을 기점으로 대선 3월 정도에 이러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대선 이후에 주가가 9만 원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점, 그로 인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건설, 건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마진에 대한 문제,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하반기 쪽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돌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실적 부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량이 회복이 되고 또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인테리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아마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당 35만 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지금 구하기가 힘들다 기사를 그렇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만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최근에도 보면 양도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아마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러한 주택 거래량이 지금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이제 리모델링 또 인테리어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한생 같은 경우에 이제 PF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지금 현재 자사주 보유 비중이 지금 28%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자사주 소각과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도 언제든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 시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매수 관점으로 봐주고 계십니다. 지금 좀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매매 전략 어느 정도 가격대인가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거의 최근에 한 2년여 동안에 거의 저점, 바닷건 근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지금 한 7만 8천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 강원 구간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에 52주 거의 최저가 부근이 한 7만 원대, 그러니까 6만 8천 9백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라인인 7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가격대 7만 원대 중후반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종목 남아있군요. 바로 보겠습니다. 네, 한세시럽 또한 앞서 처음에 한국홀마 분석해 주셨는데 주가 좀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의류 쪽도 소비자 쪽에서의 좀 분명 주가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세시럽 분석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한국권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미라든지 서구권 시장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류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의류 OEM 기업으로서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에 따른 의류 수요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한 외부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지금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까지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이란 수출 기업의 우호적인 환율이 지금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수주 고성장과 함께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북미 시장 즉 미국의 지금 소매 의류 재고율이 지금 최저치 수준에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리오프닝과 함께 수주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지금 중소형이란 의류 업체, OEM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문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러한 한세 실업이라든지 영업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큰 그러한 업체들로 물량이 또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각에서는 또 슈퍼사이클 얘기도 의류 업체들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 하락 시에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매 전력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주가가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점심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보악권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지금 한 2만 7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4만 원, 손절 가격으로는 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한 종목들 3개 분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매수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메리치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